자 여러분들 여기는 송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오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와우 장난아이네 오우 뷰 죽인다 진짜 와 저기 그림이네 그림 와 확실히 충북 이쪽 지역이 미물고기가 또 되게 많죠 매개하고 화양구곡 아홉골짜기 기암괴산 여기 저 지금 장례식장 왔다가 옷 갈아입고 백숙하고 닭도리탕 좀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친구 아 아 음 으 나는 너네들 같은데 나는 너네들과 내 밥을 받고 죽을 수 없을꽂이라 나는 너네들과 음료들을 만큼 여기에 많이 먹었을 때만 나는 너네들과 음료인 것을 저는 너네들과 함께 를 Though 커피의 를 먹는 동안 고추냉이를 찍어먹는거에요 삶은거에다가 고추 된장 묻힌거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러 도착해서 여기 있어 왜 안 먹어 아야 안먹어 커피 안먹어? 안 먹으러 가? 안 먹으러 가고 싶어 여기 앞사리도 여기로 더 줄래요? 아 국물 역시 백성 국물 와 대강순 님이 또 되게 많이 퍼지셨어요 가슴살이랑 오우 오우 아 진짜? 아 이렇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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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이거 보여 여기가 그 사잇살 장각이라는데 여기 진짜 맛있고 랩 다 먹겠습니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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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닭볶음탕 감자가 엄청 커서 반으로 잘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뜨거웠다 뜨거웠어 뜨거웠어 음 양파 찰짝 설탕 매주 고추 Coke 아니 지금 지랑 아 얼큰하게 이거 진짜 얼큰하고 맛있어요 아 얼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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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랑 먹어도 기가 막히는데 밥에다가 국물 말듯 비비듯 버 additions 듣고 노다 와 이것도 국물에 들어갔어요 salt 해서Mondan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 render 후춧가루 오이소박이 물김치 오이소박이 같이 해서 물김치처럼 했는데 깔끔하게 입가심도 되고 좋네요 닭죽도 한번 먹어봐야죠 오우 기름 잘 떠가지고 맛있겠네요 어우 가득 주셨어요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슈까지 먹어야 이제 계속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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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뻔아 많이 줘야해요 와우 헛벌라지구 어흐 이 영상 좀 시켰습니다 조금 시켰습니다 이거 거 소심해 솔직히 안 불러 안하신거 난 불러요 아우 그래도 뜨거워 아우 우리 거기서 먹으면 응 아우 마다 안 먹어서 김치를 아 누군 많이 먹는다고? 이제 돼서 나 뜯어보지 마라 한번 봐 이렇게 바스리에나 목소리물이나 깜짝지마 아.. 아.. 먹는 거 아프다고.. 나.. 혼자 먹는 거 다 먹는 거 같아 먹는 거 이렇게 조금은 대상이야 이렇게 여기 슬쩍 내가 마저 손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 길어져 길어 그치? 아.. 아.. 여러분들.. 맛있게 한번.. 잘 먹어 봤습니다 이야.. 대목도 좋고.. 진짜 좋네요 아.. 아.. 아주 기회 되시면 화양구곡 여기 한번 꼭 놀러와보세요 여러분들 아.. 좋네 화양구곡이 무슨 뭐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아.. 여기.. 그.. 여기.. 뭐라고 해야 되지? 바위랑 여기 지형 이름이에요 예.. 나중에 꼭 한번 놀러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..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